토끼라서 당근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라고. 각성하기 전부터 고기보단 채소를 더 좋아했거든. 근육바보 전대장은 내가 식사할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곤 했지. 야크샤 전대, 수색을 시작한다. 재미있는 아이네. 실력 좀 볼까? 다들 따뜻하게 입고 왔지? 조금 요란스러워도 괜찮을까? 정말이지. 무리한 부탁만 한다니까. 야크샤 전대, 수색을 시작한다. 어디? 한 발 더. 어디? 어? 거기까지야. 미안, 내가 좀 빨라서. 우리 선은 지키자고. 장난은 여기까지. 진심으로 갈게. 나쁜 아이에겐 벌을 줘야겠지. 걱정 마.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을 테니까. 소용없어. 피하기 늦었으니까. 장난은 여기까지. 진심으로 갈게. 차갑게 얼어붙어라. 사냥감은 놓치지 않아. 피어나는 눈꽃처럼. 절대 빗나가지 않아. 보고 싶어, 앨리스. 미안하지만 그렇게 귀만 올려다보지 말아줄래? 어디서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나도 모르게 귀가 쫑긋쫑긋 움직여서 부끄럽거든. 이 회사의 부서장으로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던데 설마 그 이수연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수연은 아니지? 맞다고? 분위기가 성숙해져서 몰랐네.